이제 곧 내가 볼 수 있게 됐네 너 내가 볼 때 좀 너무 니 저기 본문에 안 맞게 너무 많이 올라왔다 조국씨 숨쉬기 힘들텐데 괜찮아? 4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4라운드 미션은 손 안 쓰고 일바지 입기 뭐? 손 안 쓰고 일바지 입기 네? 어? 아 근데 이거 어차피 누워서 하는 거잖아요 일바지 뭐 아 나 오늘 의지 있어 오케이 의지 있는데 4위야 쭉쭉 올라갈 거야 3 2 시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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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? 이게 어디야 입가? 형 고마워, 고마워, 형. 갔다 갔다. 바지를 입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. 바지를 입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. 나 이걸 어떻게 거칠 수가 없네, 어쩔 수가. 다 이뻤어, 다 이뻤어. 여기까지가 끝인가도. 다 이뻤어. 됐어. 됐어. 안 됐어. 다 이뻤어. 다 이뻤어. 아 저기. 꼬맹이한테 또 졌어요. 꼬맹이가 좀 엉덩이가 났다 보니까 나보다. 이제 3위 결정전이니까 내려갈 준비를 해요. 그대로 다니고 있으면 돼요. 뭐라고요? 서열 3위. 뭐라고? 이걸로 끝내면 된다고요. 이 손이 아직도 내 손 같지가 않아. 아, 봐봐요. 어? 아, 정말. 어휴. 여기 공격형이. 한 번 잡으면 끝이에요. 한 번 잡으면 끝이에요. 아니, 아니요.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아, 잡으면 끝이에요. 이게 공격형으로는 이게 좋고. 아, 잡으면 끝입니다. 전반적인 수비적인 느낌으로는 이게. 참나, 정말 진짜. 어? 의외로 이게. 아까, 아까 내 손등을 칠 때. 네 손이 후라이팬 같았어. 이거 할게요. 아, 정말. 이거 할게요. 아, 그래요? 오케이. 갑니다. 가요. 이렇게 간다. 딱, 딱. 바로 가야죠. 가요. 파이팅! 아, quite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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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shortcuts. 아, 이게 힘이 없네. 아, 이게 힘이 없네. 아, 이게 힘이 없네.